도망간다 좋아요 어 여기 뒤에! 뒤에? 네. 3마리. 하나 보갑. 여기! 아래! 아칸님 아래. 아칸님 아래. 나 못 잡네. 나라 잡아놨어요. 안에 있어. 다른 곳 또 오거든요. 다 밟았어요. 피쳐야 될 듯. 아이고. 아기 훨씬 고마워. 여기 힐 붙어. 왔어요. OK. 네. 버그인가? 중닫. 중닫 하나. 지중히 피해. 뭐야 밖이야? 네. 밖에. 아이씨. 안에 시체 많아요. 바빠 안 간 거. 여기 있어. 저기 있어. 뭐니? 왜 저기 있음? 난 더 안전한 곳에 있어요. 적들 힐 하는 중인데. 적들 힐 하는 중. 적들 힐 하는 중. 적들 힐 하는 중. 적들 써서 다 잡을 듯. 적들 살려줄게. 나이스. 탈렸다 샐러드 난 1라운드 윙맨 노조트 말리는 거 속이 힘들긴 해요 완전 점프 지라 싸우러 갑 싸우러 갑니다 스카우트인데 확 보고 싶은데 아쉽다 쥐밍이 같은데 아니 안 죽는 거 싫어요? 쥐밍이 녹아 위에 있다 꽤 HP에요 슬라이딩만 재밌다 이 게임 다 재밌어 쥐밍이 녹아 나 스카우트 마스티브야 리얼큰 던져 얘들 왔다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좋아요 위에 쥐밍이 녹아 나이스 나이스 못 쏘고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떨어졌는데 쥐밍이 녹아 4명 찍혀요 쥐밍이 녹아 쥐밍이 녹아 헤드와요 나 틀어왔다 쥐밍이 녹아 핸드 끝 나 빠져요 왜 나 가고 있어 안녕 그래 나이스 힛 오 делает 어이 힛 힛 힛 힛 뭐야 안 빨렸네 버그 갑개 나이스 잡아야 하는 건데 힛 힛 오빠 공격 왔다 왔다 오빠 죽으러 갔어 오빠 그냥 저기 떨어졌는데? 아니 왜 안 맞춰? 내려갔다. 살리죠. 살릴게요. 다른 팀 올 것 같은데. 슬슬 올라와요. 한 명 정도. 오! 어차피 못 와요. 포털! 내 공이야. 내 공이야. 모속에 막아놨어. 맞는데? 레이스 50. 우리 놈이! 우리 놈이! 우리 놈이! 레이스 HP 1! 도마도 없네. 도마도 없네. 도마도 없네. 너도 마키 기공인데. 여기. 타지 마. 탄 없어. 너 질 뻔했어. 다른 팀 왔다. 세 명. 저 힐 해야 돼요. 와! 나도 HP 1! 와! 버그 나왔네! 나 HP 1! 나 HP 1! 위로 올라간다. 대박! 나 HP 1! 나이스! 해냈어. 해냈어. 디올. 우리가 해냈어. 나 지불을 더하네. 30% 30% 매치님! 감사합니다! 땡큐! 땡큐! 와! 나 지불을 더하네. 해치움! 와! 해치움! 무슨 놈을 데려? 죽을려고? 아카인 나 승리 없어! 다 잡았어.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다른 팀 있구나! 다른 팀 있구나! OK. 한 팀 더 있어요. 한 팀 더 있어요. 지금 지붕 있어요? 예스! 한 팀 더 있어요. 한 팀 더 있어요. 나 웹둥이 안 들어줘야? 안 들어줘. 안 들어줘. 안 들어줘. 지붕에 있다. 응. 버텀 버지 마. 저 찍어줄게요. 나 팀 또 왔다. 지붕에 오지 마. 잡았어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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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이 실드 아웃. 지붕이 실드 아웃. 공 조심하시고. 일단은 좀 봐요. 여기 안에 있어요. 여기 안에. 적들 쎄네. 한 명 기다려줄게. 적들 할 거예요? 예스. 나 너무 세게 맞았어. 나 빠져야 돼. 적들 쎄네. 적들 쎄네. 적들 쎄네. 적들 쎄네. 생각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졌네. 배터리 있는 사람? 적들 쎄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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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bir 줄isk. 적들 쎄네? 적들 쎄네. 적들 쎄네. 적들 쎄것. 그냥 쫓아가야 해 띄지? 어? 뒤에 왔는데? 이리 와봐, 빼봐 내가 쏴줄게 아, 안 되네 뺐다가 퓨시나 하거든? 에이? 얘 쉴드 아웃 하나 아웃 하나 남았어 하나 페이징 쓰고 빠져요 따라가죠? 오케이 둘 다 왔어 힐 다른 거 같은데? 아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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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맞아요 나요 지압 많으니까 천천히 해요 지붕되게 하네 왼쪽 볼까요?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딜 가기 더 좋아서 아 없어 가위디 가위디 갈게요 여기로 해야 돼요 적 다 타나요 다 타네요 그냥 싹 싹 쭉 빼는 중 세 명 다 뺀다 안에 있거든요 벽에다 궁극기 부쳐줄게 가자 여기 옥상도 있네 갑옷 깨놨고 옥상도 있네 잠깐만 두 팀 아니야? 네 두 팀 천천히 하자 두 팀 안 부쳐 빼봐 갔다 하나 다운 그냥 빼봐 달려봐 우리 쪽으로 달려봐 그럼 뒤로 두 팀이거든 궁극기 다 빼자 뺐다 가자 저 멀리 하는 거 네 여기 왔어요 여덟 명 왜 여덟 명이야? 미쳤네 호라이즌 갑옷 깨놨고 레이스 눕혀놨고 호라이즌 HP 1이고 폭이 없어서 폭이 있으면 그냥 잡힙니다 얘 살리고 있어 아마 나 폭이 있어 나 폭이 떨어졌어 나 멀어 여기를 밀어야 하는데 우리 여기도 다른 팀이다 틀났다 이거 양각 점프패 나 아카닉으로 받아줄게 나한테 점프패 깔 수 있어? 멀리 세단 멀리 그냥 잡아봐 야 너가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잡아라 되려나? 와 이거 사네? 한 팀은 정리 됐어요 그러게 왼쪽 밀자 왼쪽 왼쪽 여기 밀자 여기 짐 싸우는데 짐 뛰어야 해 이거 여기 옮기면 다 벗어요 아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있다 얘들 와요 하나 붙었어요 여기 밀어야 해 뒤에서 왔어 아이씨 세 마리 왔다 세 명 간다 세 명 간다 이거 빡 팀인데 빡 팀인데 이거 까비 아니 우린 노력했어 정확히는 아카랑 태백이 와 노력했어 하하하하 주배 다리 찢어진다 빵킬 500댁 인정 여기까지 하자 힘들다 이렇게 많이 했다 우와 ruth 가구ond 부산 결정 바앗 니티 고맙 고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